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세요 게임 월드 입니다 아 오늘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공격을 했더라구요 한번 기록을 볼까요 여기 메일에 전쟁에 보면은 여기 윈 길드 이 사람이 320만 병력 가지고 저를 공격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 이제 전투 결과가 나오는데 다행히 제가 방어에 승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 레벨 30짜리 셰프하고 25짜리 마이크 20짜리 매드 앤 프랭크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총 병력이 어 35,310명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12,3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공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게 공격하는 입장에서 실패를 하면은 손실은 사망이거든요 그 병력 아껴갖고 이제 막 500명씩 한번 훈련할 때마다 500명 정도씩 모은 거 12,000명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이 공격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구요 얘 또 부상도 많이 입었고 경상도 입었고 얘가 이런 피해를 입었네요 특이한 것은 얘가 이전에 정찰을 한번 했다는 거에요 저를 정찰을 한번 하고 오늘 새벽 4시 40분에 저를 공격을 했는데 이런 손실을 입은 겁니다 이러면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복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수에 앞서서 얘가 지금 길드 소속 이여갖고 이 동맹이 또 이 동맹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 동맹이 몇인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여기 동맹의 동맹 전투력 순위 보기 하면은 제가 이거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제가 지금 5위 서번에 5위 동맹인데 윈길드였잖아요 여기 윈 동맹이 14위에 있는 거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이 14위하고 괜히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 동맹 대 동맹 싸움으로 번지면은 아이 또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대소문자 구분이 있더라고요 길드가 저기 14위는 소문자 윈이고요 얘는 대문자인데 이 순위권 내에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 저희 복수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저희 동맹원이 알아봐 줬는데 동맹 순위가 뭐 240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격하기 앞서서 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저도 이런 공격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해보거든요 동맹 단위로는 해봤는데 일단은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되게 가까이있죠 저랑 가까이있어서 그냥 한번 쳐본건지 근데 이게 공격을 하게 돼서 실패를 하면은 저 아이처럼 손실을 크게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병력을 보니까 병력이 총 병력이 36,000명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거 제가 공격해갖고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6,077명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공격해 볼까요 저도 제처럼 손실 입을 수도 있는데 36,000명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격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메일 보시면은 여기 공격당한 이력이 있죠 여기 보면은 얘 위치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바로 정찰 한번 했으니까 공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7,300명에다가 이렇게 병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성전 공성전은 셰프하고 아 좀 바꿔주겠습니다 공성전은 셰프하고 메디아 프랭크 그 다음에 어 얘는 에바를 넣어야 되는데 에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아 이 병력 이거 순삭당하는 거 아닐까 엄청 걱정이 되네요 이게 공격하는 쪽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면은 손실이 너무 큰 게임이라 갖고 진짜 조심해서 공격해야 되거든요 순삭당하면 이거 진짜 제가 애지중지 모았더니 병력 날아가면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어 7초 전입니다 6,5,4,3,2,1 오우 이겼습니다 아 메일이 바로 뜨네요 아 다행이네요 이겼습니다 한번 결발을 볼까요 제가 여기 공격을 했고 오 저는 그 병력 손실이 거의 없네요 353명 죽었고 102명이 부상당하고 558명 경상인데 얘는 1531명이 죽었고 8300 부상을 당했죠 아 진짜 다행입니다 아 얘는 이제 부상도 당하고 손실도 당하다 보니까 생존이 0으로 찍혔는데 이거는 얘는 치료하면 되니까요 여튼 전투력을 얘가 29,000 정도 전투력 손실을 받고 저는 1000 정도 받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계속 공격해 보겠습니다 저를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죠 아 일단 본부에서 혹시 모르니까 부상당한 아이들을 좀 고치고 제가 이 개인적인 전투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 병력 차이가 얼마 났을 때 이기고 이런 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좀 됐었는데 다행히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병력을 보내 갖고 공격하겠습니다 셰프 메디아 프랭크 에바 공성전에 이 조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셰프 에바 메디아 프랭크 아 다행이네요 대승은 거두었고 안 그랬으면은 이 병력 다 순삭당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아 이게 이 길드가 만약에 서벌의 14일 길드였으면은 이 동맹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동맹원들한테 물어보고 반격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오전에 확인했는데 동맹순이 뭐 200이 바뀌어갖고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첫번째 이겼으니까 두번째는 당연히 승리거든요 한번 기록 볼까요 어 또 전투력 아 이번에는 손실을 많이 벗네요 얘가 두번째 공격할 때 손실을 훨씬 많이 벗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이거랑 다시 볼까요 처음 공격할 때는 사망자가 1500명이었는데 두번째 공격하니까 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해서 그런지 6000명이나 지금 손실을 입었거든요 이 기세를 몰아갖고 바로 계속 공격을 하겠습니다 또 치료를 해주고 58명밖에 안 다쳤네요 그럼 바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공격하겠습니다 아 제가 자는 동안에 새벽 4시에 기습을 감행했는데 지금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게임의 재미네요 여기서 졌으면 정말 하루종일 우울했을텐데 다행입니다 복수에 성공해갖고 부상자도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제 치료가 바로바로바로 됐구요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겠죠 근데 예상하건데 저 적의 피해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승리했죠 한번 볼까요 아 이번엔 4000명 아 이 부상이나 경상자가 사망자로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가 병력이 0이 될 것 같은데 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500명 그 다음에는 6300명 그 다음에는 4000명 이렇게 손실이 되고 있구요 요거를 도착했죠 바로 공격하겠습니다 이 조합을 바꾸기 귀찮은데 그냥 가볼까요 아 그래도 한번 바꾸죠 혹시 모르니까 메디아 프랭크 에바 또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번 전투 결과를 분석해 볼까요 처음에는 1531명 공격했고 사망했고 그 다음에는 6390명 그 다음에는 4153명 요것만 봤을 때는 어 부상자가 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니까 바로 사망자로 바뀌는 것 같아요 경상자가 바로 사망자로 바뀌면 손실이 적은 것 같고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죠 아 점점 줍니다 손실이 점점 줄죠 보니까 처음에는 손실이 적었는데 1500명 정도밖에 손실을 못 입혔는데 그 다음 공격에 처음 공격에서 부상자가 8300명이나 나왔잖아요 요 부상자가 바로 이 손실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상자가 없다 보니까 경상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실이 네 한번 더 공격하겠습니다 그냥 갈까요 이제 바꾸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여튼 오늘 복수는 대성공으로 보입니다 아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정찰보고 정찰당함 요거 메시지 뜨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방어했는데 방어 승리되어갖고 다행인데 얘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병력이 35,310명이었는데 이 손실 입은 거를 다 회복한 것 같거든요 다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병력이 처음 공격할 때 총 병력이 아 335,000정도 아 병력이 좀 줄었네요 그러면은 회복을 안한 상태에서 제가 바로 공격했나 봅니다 지금 다시 또 성공을 거두고 전투 성공 거두고 귀환하고 있고요 결과 한번 볼까요 아 1700 점점 손실은 줄지만 병력은 지금 50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완전히 0을 만들어갖고 한번 제대로 된 복수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바로 공격하고 여기 분석하는 거 보시면은 처음에 제가 저한테 공격한 다음에 어 35,310명에서 이렇게 손실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복을 안 했나 봐요 제가 저 적군이 그래서 제가 공격할 때 보니까 총 병력이 28,000으로 줄어 있죠 여기서 제가 더 큰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 다음 공격에서는 18,000명 그 다음 공격에서는 11,000명 그 다음 공격에서는 7,000명 그 다음 공격에서는 5,000명까지 줄었고 지금 방금 성공한 공격에서 3,000명까지 줄여놨어요 이게 좀 절대값으로 팍팍 주는 게 아니고 남은 병력에서 퍼센트로 비례해서 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도착하면은 또 바로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사람을 좀 잘못 건드렸네요 사실 얘가 좀 힘있는 길드에 속해 있으면은 어 제가 못 건드렸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 동맹이 더 순위가 높아도 싸움을 하면은 결국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싸움하면은 두 동맹 다 손실이 크거든요 병력 손실이 근데 다행히도 이 동맹도 이 낮은 동맹인데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복수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록 한번 볼까요 손실이 또 700명으로 줄었죠 이게 좀 비례해서 주는 것 같네요 이제 2,114명 남았습니다 이거 잔여 병력으로 한번 공격해 볼까요 얘도 3만명 정도 되는데 이걸로 한번 공격해 볼까요 이제는 그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한번 공격해 볼게요 그룹 나누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면은 공격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어 제가 지금 병력이 뭐 한 5만 10만 정도 좀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게요 5만 정도로 6만 6만 정도로 하죠 그래서 저장 누르면은 깃발 하나에다가 이걸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군 바로 시작하면은 한 그룹 1번 깃발 1그룹이 5만 9천 그룹이 되거든요 행군하고 그 다음 연이어서 공격할 때 남은 병력 4만 8천 정도 얘를 저장을 해갖고 2번 깃발 그래서 행군을 시키면은 부대 지정이 된 거죠 깃발 1,2로 부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얘가 거의 뭐 초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 대충 5만 정도로 나눠갖고 두 갈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114명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뭐 끝날 것 같네요 예 부대를 나눠도 이제 성공할 수 있죠 이제 1,300명 남았네요 거의 끝이 보이네요 이제 891명 남았습니다 한 두번 공격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공격하니까 더 빨리 끝나네요 그 부대 지정을 아까 깃발 1, 깃발 2에다가 부대 지정 해놨기 때문에 다음 공격할 때 깃발만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자원 채집하거나 뭐 첩보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렇게 병력 나눠서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럼 다시 공격하겠습니다 여기를 아까 부대 지정 해놨죠 깃발 2, 깃발 1 공격 연이어서 깃발 2 공격 두 부대로 나눠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합도 필요 없죠 이제 남은 병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거 정찰 한번 해볼까요 정찰할 때 이렇게 돈이 드는데 토마토가 15,000개나 드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정찰해볼까요 지금 남은 병력은 891 891명만 이제 클리어하면 아 이제 500명 남았네요 577명 이게 비율로 주는 게 확실하네요 374명 절대값으로 주지 않고 총 가진 병력의 몇 퍼센트 이렇게 주나 봐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되는데 일단은 한번 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0 만들어 아 저도 이제 0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다행히 복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처음에 황당해갖고 저는 제 병력 털린 줄 알고 엄청 놀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시지가 와 있길래 제가 지금 게임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정찰당한 경우는 있었는데요 직접 저를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정찰당한 경우는 있어도 제 본진이 공격당한 경우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다행히 근데 이때 딱 방어를 잘해갖고 제가 손실을 안 입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병력이 10만 정도 있었는데 손실이 0이어갖고 수비가 확실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공격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정찰을 한번 해보시고 정찰하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정찰 정찰 한번 해보시고 얘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없는 상대인지 정확히 판단하신 다음에 공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공격하는 측이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이어서 공격 한번 또 가겠습니다 1번 2번 연이어서 공격보내고 한번 결과 볼까요 아 이제 병력이 200명밖에 안 남았는데 15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거의 이제 탈탈 털기 직전이네요 0명 되기 직전입니다 역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 동맹원분들한테 이 내용을 얘기를 공유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게임 접기 전에 한번 공격해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어이없죠 왜냐하면은 정찰까지 하고 자기보다 훨씬 센 애인데 공격을 한 거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갖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99명 63명 오 이게 계속 퍼센트로 줄어서 그런가 0명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한번 뭐 끝까지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 0명 될 때까지 1번 2번 정찰 보낸 거 결과 한번 볼까요 정찰 보고 정찰 했더니만 총 병력이 117명이더라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 정찰을 미리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거의 99%일 때 그때 공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리스크가 엄청 크네요 이 전투가 그러면 얘는 오늘은 한 요정도로 혼내주는 걸로 제가 0을 만들고 싶었는데 요게 비율로 자꾸 줄다 보니까 한번 볼까요 결과 오 39명 25명 아 이거 만들 수 있겠네요 그냥 마주하겠습니다 깔끔하게 0명 만들고 저 사람이 이제 뭐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복귀해갖고 확인하면 황당하겠네요 병력이 부상자도 아니고 완전히 다 사망자로 다 바뀌어갖고 병력이 0이 되어버렸으니까 잔인하긴 하지만 저를 이제 건드는 대가를 이제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승패는 이제 그 병력 차이로 이렇게 나는데 비율 차이로 이렇게 나니까 39명 드디어 이제 39명이 아 25명 25명이 결사항전을 펼치고 있는데 최후의 일격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한번 이런 경험을 하니까 병력 14명 오 이제 8명 남았습니다 8명이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군요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하니까 개인적인 전투 요거를 제가 처음 오늘 해봤는데 아 이게 자신감이 붙네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도 정찰 한번 해갖고 공격해서 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이제 최후의 일격이 될 것 같습니다 8명 남았기 때문에 8명이 남았는데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접으려고 마지막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같아요 새벽 4시에 공격한 거 보니까 한국인이 오늘 월요일인데 새벽 4시에 공격할 리가 없죠 회사도 가야 되는데 학교도 가야 되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병력 이제 남은 병력 3 아 드디어 0 만들었습니다 아 아주 본때를 보여줬네요 저를 건든 거에 대한 복수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투를 정찰을 한번 하고 적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때 꼭 전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시면은 지금 저를 새벽 4시에 공격한 이 친구처럼 35,310명으로 공격을 했는데 12,357명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순삭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정찰 한번 해보시고 아 얘는 진짜 확실히 이길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공격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친구를 결국은 복수를 해서 병력을 0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한번 하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병력 0명을 만들어갖고 깔끔하게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격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모니 같이 하는 거고요 짠 깔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해 urb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7